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8페이지 제3 지정 및 옹벽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및 옹벽 부분은 최근의 흐름상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특히 말뚝기초설계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밖에서 손삼된 말뚝은 우리가 보수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애로 반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현장타설콘크리트 말뚝의 주근위험 주철근의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건축에서 철근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겹침위험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겹침위험입니다 그래서 겹침위험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강제 말뚝은 강제는 철제니까 현장의 위험은 용접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 없게 깔고 주의할 것은 이거죠 잡석 틈새를 채움이 필요 없다 해서 OXX입니다 그래서 잡석은 사춘자갈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석 지정에서 조금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잡석 지정은 막 생긴 돌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한 켜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다지는데 한 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한 켜입니다 한 켜로 세워서 우리가 다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세웠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사춘자갈이죠 큰 돌을 다졌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공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채워주는 사춘자갈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미창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최소 기준이 15메가파스칼이 기준됩니다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기초공사에서 말뚝바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말뚝바퀴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않고 최종까지 계속 그래서 연속으로 박으셔야 돼요 휴식시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말뚝의 지지력 증가로 해서 주의 말뚝을 먼저 박고 중앙부로 박는다 이론상입니다 실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말뚝을 먼저 박고 중앙부로 이렇게 들어오면 밀실해져요 왜? 없는 집안에다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흙이 밀려서 압축되겠죠 밀실해지니까 중앙부분에 말뚝이 안 박힙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개념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시험말뚝은 실제 사용할 말뚝이죠 그 자리에 박을 말뚝 실제로 박을 말뚝 가지고 시험말뚝 박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3번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최종 간입약은 5회나 10회에 타격한 평균 치마량입니다 평균 치마량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타격해수가 5회에서 총 간입량이 6mm 이하는 것은 6mm 이하가 된다는 것은 거부현상이다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mm 이하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선단 부분이 우그러지거나 또는 암석 위에 부분이 조금 파쇄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현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정확한 위치의 수직으로 박고 나오말뚝은 부패 방지에 상수면 이하가 되지 않게 박는다 그래서 문장은 틀렸죠 그래서 2번에서 5번 지문에 보시면 나오말뚝은 부패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나오말뚝은 부패가 될 수 있게 돼 부패 방지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상수면 이하라는 것은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돼요 상수면 이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하수 아래라고 보통 많이 하고 있다 지하수 아래 이렇게 해도 되고 상수면 이하 우리가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은 껍질은 벗겨서 우리가 박습니다 껍질은 벗겨서 박는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지정미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죠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바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죠 자 이 말뚝을 현장에 이제 집안에 굴착을 해서 구멍을 천공으로 해서 뚫어 가지고 철근 배근한 걸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부어 넣어서 만든 것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죠 그래서 지중해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형성하는 말뚝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외국에서 전부 다 만드는 공법이 때문에 영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안이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는 말뚝을 박아서 말뚝의 표면과 주의 흙의 마찰력을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마차 말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지 말뚝의 경우는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우리가 지지 말뚝을 쓰는 거고 이와 같이 연약층이 매우 두꺼울 때는 말뚝의 끝부분이 견고한 집안에 지지가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마차 말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사질지반이 수직하중을 가면 접지압은 접지압이라고 해도 되겠고 지중응력분포 또는 그 압력해도 되겠죠 그러면 접지압 개념은 사질지반 사질지반의 경우는 중앙부가 최대죠 사중대 외우시면 되죠 최대였습니다 중앙부가 최대였고 주변부 개념이 최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점토지반은 반대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동일 건물은 지지 말뚝과 마출 말뚝 혼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일 건물의 경우는 동일 구조물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여기서 이종형식 기초도 안 된다 이종형식 기초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질지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질지정 그리고 말뚝 혼용도 안 됩니다 말뚝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콘크리트 말뚝 설치에 타격공법, 진동공법, 악입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말뚝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먼저 1번에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중심 간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성콘크리트 말뚝일 때는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자 이렇게 가면 되죠 말뚝의 최소 간격은 말뚝 지름의 2.5배죠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하든지 또는 750mm죠 750mm 이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750mm 그러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하고 차이점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자 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2배죠 2배 이상으로 하든지 또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말뚝 직경의 지름에다가 말뚝 직경에다가 뿌라서 저거죠 1,000mm 1m죠 둘 중에 그래서 보통 큰값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나무말뚝은 소나무, 낙엽송, 밭나무 그래서 생나무를 껍질 그래서 명심해 둘 것이 이거는 건조된 말뚝을 박으면 안 된다 생통나무 형태로 껍질은 벗겨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부패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역 산정 시 말뚝만 힘을 받는 것으로 하며 기초판 재면의 집안 지지역은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 설계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말뚝 혼용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1번이 틀렸습니다 5번 말뚝 기초의 기본상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5번 문제가 구조 설계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말뚝 기초를 설계할 때 말뚝의 허용 내력은 말뚝 허용 지지역 이하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하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2번 말뚝 기초 허용 지지역은 말뚝의 지지역에다가 기초판 재면의 집안 지지역을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자 이거입니다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뚝을 이렇게 박았어요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뚝의 지지역이 있겠죠 말뚝 지지역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산정을 하셔야 돼요 말뚝 지지역 그런데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집안의 지지역도 실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안이 저면에 집안의 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가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라 그만큼 말뚝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들렸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 그래서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집안의 지지역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옹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자 중역식 옹벽은 좌중으로 토합을 견디게 설명해 옹벽이 중역식 옹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역식 옹벽은 이거는 묵은 콘크리트로 제작이 되면 이거는 묵은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는 묵은 콘크리트로 제작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토합을 옹벽의 자중이 담당하다 보니까 얘는 저판도 기초판의 개념이 저판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큰 토합이나 수합을 견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켄틸레밭이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병 고정이 켄틸레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에 기초판 이걸 저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걸 도목에서 이걸 저판이라고 해요 저판 기초판을 그리고 옹벽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T형이나 우리가 L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쿠판 D쿠판이 다 있으면 이거는 T형이고 하나가 없으면 L형 개념이 됩니다 사람 발이 L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켄틸레버시 옹벽이고 3번에 부축벽식 옹벽은 켄틸레버시 옹벽에다 일정각 부축벽을 보강한 것이 바로 부축벽식 옹벽이죠 그러면 이런 켄틸레버시 옹벽 상태에서 이렇게 가겠죠 옹벽이 쭉 가게 되면 여기에 부축벽이 추가로 설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축벽이 설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부축벽식 옹벽이죠 그래서 이제 부축벽식 옹벽 이것이 바로 전담보강이에요 이게 이제 전담보강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옹벽에 설치하는 전단키 자 이제 전단키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벽을 설치해 주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전단키예요 전단키는 활동입니다 토합에 의해서 지방과 옹벽의 저판의 미끌림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방지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활동 방지벽이에요 활동을 방지하는 건 슬라이딩을 그래서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강은 이거랍겠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죠 전도나 또는 활동이나 치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정성은 두 배 이상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1.5배고 치마가 1배 이상으로 설계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전도가 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 점을 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해설 쪽에서 보시면 알아두실 것이 거기 5번 있죠 철근, 콘크리트, 옹벽 시공 시 수직 방향으로 콘크리트 이어치기 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이어치기나 수평으로 이어치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2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는 최소 문제가 3문제입니다 최소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많이 내면 한 4문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3문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문제에서 먼저 보실 것은 개론 부분 개론은 종합문제 위주로 낼 때 나옵니다 종합문제 종합문제 위주로 내면서 최근의 흐름은 종합문제를 출제하면서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 이 개론 부분에 있는 내용만 내는 게 아니라 뒤에 내용도 한두 지문씩 이렇게 따와서 내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걸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1절 개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먼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부재의 형상이나 지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부집을 만드는 형상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떤 형상이든 다 가능하죠 그리고 2번 콘크리트와 철근 상호간의 부착성이 양호하여 콘크리트 일체의 거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무슨 구조나 일체식 구조잖아요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산성이모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캐스터였죠 콘크리트는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산화 칼슘 성분이 형성돼요 수산화 칼슘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이 형성되는데 수산화 칼슘 성분이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카리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강알카리성 그래서 이것이 철근의 녹스러운 걸 방지하고 있는 거죠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근 부식 방지를 하고 있는 건 산성이 아니라 강알카리성이 때문에 방지하고 있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탄산화 중성화되면 탄산 칼슘화되면 철근이 녹슬 수 있죠 그리고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철근과 공태의 열팽창률이 그죠 그러면 보통 열팽창률을 써도 되고 팽창한율이죠 그러면 그걸 열팽창 개수라고 쓸 수도 있겠죠 늘어나는 비율 수치하신 거 또는 선팽창 개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늘어나는 비율이고 늘어나는 거고 반대의 개념은 뭐다? 줄어드는 것은 수축 개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같아야 돼요 이거는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같다 또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일본의 콘크리트와 철근 온도의 선팽창 비슷해서 뭐 일치하러 거동한다 뭐 문장만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뭐 얘를 쓰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간에 같다 비슷하다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알칼슘 콘크리트는 사용해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면 되죠 뭐 강알칼슘은 됐다 되고 또는 뭐 수산화 칼슘 성분 써도 되고 자 그런데 주의할 거 탄산칼슘은 쓰면 안 돼요 탄산칼슘은 콘크리트 중성화 됐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의 이영철근이 원형 철근이다 콘크리트 부착 강도가 크죠 뭐 최소 40% 이상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영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량이 같은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 사용하다 부착이 유리하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철근량이 같으면 가는 철근을 써야 돼 가는 철근 자 이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하는 것이 자 이 부착에도 좋죠 이 부착에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그리고 가는 철근 쓰면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균열 제어가 좋습니다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특히 그 균열에 이런 치마 균열 치마 균열을 갖다가 줄이는데 가는 철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서 콘크리트에 발생 균열을 방지하게 쓰는 것이 수축 온도 철근이죠 추가로 더 넣는 철근이 수축 온도 철근 명심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스 콘크리트에도 사용되겠죠 대표적으로 수축 온도 철근은 이런 메스 콘크리트에서 메스 콘크리트에 온도 균열 방지 목장 온도 균열 방지 이런 데 넣거나 아니면 일방향 슬래버 원웨이버 슬래버 일방향 슬래버에서 장변 방향으로 철근하죠 장변 방향으로 철근을 이 온도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사로 가장 먼저 나타날 성능 저항 현상이죠 가장 먼저 나타낸 것이 치마 균열이에요 치마 균열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성 수축 균열이에요 소성 수축 균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균열 그래서 얘가 가장 먼저 발생해요 치마 균열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러면 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가장 늦게 일어나는 것이 5번이죠 여기 중에 가장 늦게 일어난 것이 탄산화입니다 중성화에서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오죠 먼저 1번에 일반적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이 우리가 분담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압축강도 50메가 콘크리트 내구성과 내악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겁니다 쉽게 50 고강도다 이거죠 40메가파스컬 이상이 고강도잖아요 그러면 고강도 중에 강도 더 높은 거잖아요 자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폭열 현상이 생긴 해요 폭열 현상 이 폭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점이 뭔가 내화성이 불에 약해져요 하재 보통 콘크리트는 내화성이 떨어져요 내화성이 떨어지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연성이 떨어지잖아요 연성능력이 그래서 치성파괴 성향을 띄는 거예요 치성파괴 성향이 우리가 발생이 되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징이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강한 알칼리성은 우리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탄산 칼슘으로 변하면 매입된 철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 선평장 개수가 거의 같죠 여러분도 이겁니다 패턴만 약간만 다를 뿐이죠 맞죠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거의 같다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지문 차이만 있는 게 그리고 5번에 철근량이 동일한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쓰는 것이 균열 지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기억하십시오 가는 철근 쓰는 것이 그리고 5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성능 지하 요인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러면 염의 현상도 성능 지하 아니죠 콘크리트의 강 알칼슘을 상실해서 우리가 철근을 나중에 부식식이죠 그리고 알칼이 골제반응도 똑같죠 그리고 철근부식 탄산화 중성화 다 화학적침식 다 그런데 수화반응은 아니죠 물하고 화학반응이 수화반응 또는 수화작용 이라고도 하죠 수화반응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되는 거예요 수산화 칼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 성분 때문에 철근의 부식을 철근의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식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수산화 칼슘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구성 확보죠 그래서 이건 내구성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성능 지하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리언 디그 리얼미음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내구성이 높죠 차음성도 높고 크리퍼가 작다 해서 이건 크리퍼는 우리가 큽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겁죠 2400킬로 되는 거예요 일방미터가 시공기간이 길죠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는 근데 이 전염도가 큰 단점이죠 전염도 전염도가 크다는 거 이거는 단점이에요 단점 자 그리고 7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라멘 구조는 기둥 보를 일체로 연결하는 구조 라멘 구조는 보가 들어가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7번에 그러면 라멘 구조는 골초 구조라고 도 합니다 또는 기둥 보구조 이렇게 도칭해요 기둥 보구조 시템 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중을 슬랩의 하중을 포로 전달하는게 라멘 구조 였습니다 이번 벽식 구조 벽식 구조 또는 내력 벽 내력 벽 구조 또는 전단벽 구조 이렇게 도칭하죠 그래서 기둥 없이 벽하고 슬랩 로 구성된 것이 벽식 구조 그래서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벽체가 분담하는 구조 형태죠 그리고 플랫 슬랩 구조는 보 없이 보가 없다는 조건이 나와야 돼요 보 없이 슬랩의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전달하는 거죠 보가 나오면 안됩니다 보 없이 입니다 그리고 프리퀘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 슬랩 주요 구조 미리 제작된 미리 제작된 구제를 우리가 조립한 형태가 프리퀘스트 구조죠 그리고 프리스테스 구조는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해서 흰 강도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 콩커리트 구조죠 그래서 보가 없이 슬랩을 직접 벽에 전달하는 것은 뭐예요 슬랩을 직접 벽 표식 구조 내륙 벽 전달 벽 이죠 그래서 바로 7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철근 콩커리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철근과 콩커리트는 열에 의한 선평장이나 수축 개수가 유사하다 해서 맞죠 그리고 2번 콩커리트의 알칼이 성분 철근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과 콩커리트의 상호 부착력이 우세해서 구조체의 일직성이 높죠 4번 압축에 강한 콩커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해서 각각의 특성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5번에 5번에 철근 콩커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아에 취약하다 그래서 되죠 자 콩커리트로 철근을 피부계준으로서 내아적인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근 콩커리트 구조를 내아 구조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콩커리트 구조에서 철근과 콩커리트의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가장 효과 적합한 방법이죠 자 가장 좋은 것은 철근의 주장을 증가 둘레의 길을 증가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부착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가는 철근을 쓰는 겁니다 사실 가는 철근 그래서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철근의 주장을 증가하시 둘레의 길을 증가해야지 나중에 콩커리트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게 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 지연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중성화는 이거죠 콘크리트의 처음에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었죠 그러면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침투하면서 이것이 탄산칼슘으로 바꾸는 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화였죠 그러면 외부에서 탄산가스나 산성비가 침투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량골제는 이거 경석이죠 구멍이 뻥뻥 난 거예요 아니면 석탄재가 석탄 떼고 나면 구멍 뻥뻥 나요 그런 걸 쓰니까 외부에서 탄산가스 침투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량골제 다량 사용하면 이거는 중성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량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번 표면에 마감 처리한다 되죠 왜 탄산칼슘 침투를 방지하니까 그리고 물시멘트비를 어떻게 최대한 작게 해야지 공격이 적겠죠 건조수치형 균일도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밀실하게 타스려야지 침투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피복 두께는 증가할수록 늦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이겁니다 철근 녹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피복 두께 2cm면 대략 28.8년 정도 돼요 그런데 약식으로 계산했을 때 3cm면 대략 64.8년 정도 나오고요 계산시 그리고 만약에 5cm에 180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외부에서 탄산가스의 침투가 생겨 늦어진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제 같은 거 사용해주면 좋겠죠 타일 같은 거 마감하고 이러면 우리가 늦어집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항해서 알칼리성을 상실해가는 현상이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했습니다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게 수산화 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게 중성화입니다 이번에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철근 깊이까지 철근이 부식될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의 강도 자체가 저하되는 건 아니에요 콘크리트의 중성화되면 철근이 녹슬 수 있다는 것이지 강도 저하는 없어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칼슘으로 바뀌다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면 중성화 진행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콘크리트의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염해라는 것은 이거죠 콘크리트의 재료상 모래나 이런데 염분이 포함돼서 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하니까 잘 없겠죠 그러면 쉽게 염해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게 해안가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공기 속에 염분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침투되어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강알칼성을 소실시켜서 철근을 녹슬게 하는 것이 바로 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기 중에 염분이 포함돼서 침투해 들어가서 그걸 느리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 수량은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물시멘트비를 적게 해야지 밀신한 콘크리트가 되고 그러면 균열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느리겠죠 그리고 피복 두께는 증가해야 되겠죠 감소하면 빨리 침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개념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청 처리한 강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데 방청 처리한 강제를 사용하면 단점이 그래요 부착력이 조금 떨어지죠 맞죠? 방청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이 도장하면 침투 방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콘크리트 방청제 혼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59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